지난 21일 낮 1시쯤 평창의 한 도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노부부 가운데 한 명인 70대 여성이 영월군의회 의장을 지낸 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.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전 의장을 차 안에서 80대 남편을 차 밖에서 발견했는데 경찰은 남편이 지전 의장을 살해한 뒤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지전 의장의 지병으로 부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이번 사건의 배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